이 방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이 방의 가장 큰 보석에 단번에 매료되지 않으셨나요? 여러분은 혹시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석이라는 걸 잊고 살아오지 않으셨나요?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멋있게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며 저처럼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빛내주시길 바랍니다. 보석으로 가득 찬 방 안에 편안히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보석에 어울리는 실크바지, 나이트 가운, 슬리퍼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.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죠?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연보라색 소파, 크리스탈 샹들리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단연코 저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보석처럼 반짝이며 이 방에 잘 스며든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완벽하네요.